근데 흡입력이 좀 많이 생기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손쉽지 뭐 업데이트 뭐 쉽게 하는 거 온라인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같이 농장한다는 게 이게 진짜 크지 않을까 근데 이 시간 같은 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 이제 인벤토리 키고서 가만히 멍때리는 거 안 돼 이제 만약에 코옵으로 하면 오늘 행운의 남잔가? 크리에이터 잘 뜨네 일단 체리까지는 봤는데 체리까지는 어 잠깐잘 어 럭 다 먹었다 아이고 럭 먹으면 안 됐네 C큐컴버 잡아야 되는구나 아 맞다 가을이 가기서 C큐컴버 잡아야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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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럭 아이템 만들 블루 재즈 블루 재즈 저기 온실에 심으면 되고 럭 플루 아 근데 그럴 필요도 없구나 이제 럭 의미 없어 이제 카지노 갈 필요가 없어 이제 멀티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 서로 경쟁하는 걸 수도 있어 막 서버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맵 엄청 크고 서로 막 농작물 경매하고 막 이러면은 쓰읍 여러분 만약에 이 게임에서 카지노 가시면 슬롯만 하세요 슬롯 타면 손에 남기는 것 같아 어 씨 농수 데미지 데미지 막 폭발하시는데? 저는 아니신데 이분? 음 이거 이거 한 번 먹어볼까?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? 440에서? 와 에너지 봐라 에너지 봐라 버프가 지금 중첩이 돼서 버프가 좀 CVE 버프가 아 진짜 아래에서 하는거 너무 짜증나 아래에서 하는거 맞출수가 없어요 피자 하나 더 하나 더 풀피 풀피스 헤어 그니까 나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돈 모으면은 그냥 그거 할라고 진짜 돌 그냥 살 수 있는 데까지 다 사가지고 그거 해야겠어 스테어 만들어서 내려가는거 그거 괜찮아 진짜 그거 그래 그거 하나 하자 이번 돈 돈 쌓으면은 사망상적 91층? 91층까지 간다고? 어떻게 내려가는거 써서? 91층은 좀 아쉽지 더 내려가야지 할거면 메가붐하고 붐 엄청 쓴다고? 붐쓰는게 빠른가? 아 그러네 스테어보다 붐쓰는게 빠르구나 어 생각해보기가 그래 맞아맞아 붐쓰는게 빠르겠다 아 그런가 그니까 붐쓰면은 그 낭떠러지 나올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빨리 갈수 있을거 아냐 그게 그게 나을거 같아 아 붐이 더 빨 붐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스테어를 얼마나 빨리 쓸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돌하나 20원이고 계산해볼까? 돌하나 20원 하나 돌 돌 20원 맞지? 나무가 20원 아니 돌 20원 맞지 그러면은 2만원 음? 잠깐만 120층이죠 한 층당 층당 100개씩 들어가니까 야 24만원이면 그럼 120층 갈수 있겠는데? 24만원 음 100개 100개 한 층씩 내려간다고 하면 24만원이면 되겠다 메가붐으로 하면은 얼마 들어갈려나? 메가붐으로 하면 카지노 여는 조건? 글쎄요 그거 퀘스트가 중간에 뜰걸래요 아마? 원래 조건 뭔지 모르겠어 퀘스트를 깨야 갈수 있는데 그냥 그 카지노에 있는 의문의 남자랑 얘기하면은 되나? 맞아요 길 막고 있는 보디가드랑 얘기하면 퀘스트 줄거 같다고 아 스테어케이스 아 그래? 인벤 하나 차지해? 아 그럼 못쓰지 그럼 아 안되겠다 그럼 120칸이 안되는데 120칸이 뭐야 아 메가붐으로 갈수 밖에 없겠네 너무 쓰레기잖아 그럼 야 중첩도 안된다고? 그렇다고 뭐 10층씩 내려가는것도 아니고 한층씩 내려가는데 왜 있는거야? 뭐지 진짜 왜 있는거지? 이해가 안되는데 나는 돌이 뭐 싼것도 아니고 오 오쇼 스탑 ед정말 우리는 먹을땅 터robe 왠지 지금 와 있습니다. 욕 도 Big 8인치짜리 물고기? 그게 물고기냐? 그게 지렁이지? 미끄럼이 상호bor지 으흠 12시네 이럴때 참 좋은게 토템이 있어서 좋아 그죠 점프 5레벨 떨어졌네 오 좋은거 떨어졌어 하드우드 필요없어 필요없어 여봉 내가 지금 갈게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슝 축지령서 비형사천문 역시 답은 비형사천문이다 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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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돌려 슬롯 귀찮은거 넘나 귀찮은거 슬롯 피치는 이거 로빈도 슬슬 저기 해놔야겠다 로빈 슬슬 저기 해놓고 법사랑도 좀 친해놓을까 싶은데 자자 여봉 야 뭔데 치 뭐야 왜 7만원이야 아 아마란스 슬롯 아 아마란스가 저정도였어? 아마란스도 꽤 대단하네 아 아 뭐 물론 양조분까진 아닌데 아마란스 뭐지 이제 바닥에 그냥 쓰러져도 되겠는데 이정도면 그냥 천원씩 그냥 내고 대리기사 부르는게 약했어 싸네 천원이면은 그치 뭐야 팬케이크? 아 트러플 귀찮다 그냥 물이나 줘야지 콕콕 트러플 저거 캐서 뭐합니까? 응 버섯 저거 맞대가 해도 없는거 버섯 필요없어 이게 이게 재즈가 빨리 자라야 될텐데 그래야 쯧 타드라 골태네 덮배더넛 나중에 캐 뭐 사라지지도 않더때면 응 안캐 응 안캐 야 버섯도 농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스프링클러 박아놔야겠다 아 귀찮아 스프링클러 박아놔야지 아이언바 골드바 오케이 아이언바 에어어 아이언바 왜이렇게 많아 뭐야 아이 아이언 너무 많은데 하아 나를 귀찮게 하지마 이제 여기 애매한데 여기 여기도 하나 심고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두 개 심으면 되는 거니까 음 바닥 타일 좀 만들까 그럼? 괜찮네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돌로? 돌로? 바닥 타일이 좀 이쁜 게 뭐가 있지? 코블스톤 아, чет 아, 이건 모비ис 아, 그럴까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나무 안 자라는거 아냐 이러면? 나무 안 자라냐? 자란 다음에 심는거는 괜찮네 아이씨 아이씨 아 어차피 어차피 온실을 심었으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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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들어가죠? 뭐야 이씨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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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란다는거 아냐 좋네 아 아 진짜 이거 뭐야 야야야 아 아 아 아 저기 포기해야 될거 같다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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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진짜 아 진짜 집에 소령 많은데 아 리파인쿼츠 뭐야 아 이 아줌마 또 어디갔어 아줌마 여기 저기 뭐야 길 좀 깔아 드릴게요 보기 좀 안 좋더라 여기 아줌마 단디 나지 말라고 제가 친절하게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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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빠빠빠빠바 빰빠빠빠빠빠 빠빠빤 빠 뭐하라고? 쟤 뭐야 그러게 남의 집 인테리어 도와주는 요런 퀘스트면 괜찮겠다 이제 우드플로워도 괜찮은거 같던데 슝 우리집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야 랍스터야 아 진짜 퀘스트 창이 지금 지저분하잖니 내가 봤을 때 동물을 동물이 뭐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번식시켜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었어야 된다고? 난 다 한 마리당 오천원씩 받아 먹으면 그럼 좀 괜찮지 그치? 뭐 물고기 잡아야되는거 있냐? 없죠 다른거 뭐 레시피 없음? 내일 저기야겠네 메가밤이나 좀 만들어 놓을까? 좋은 생각이야 골드가 어차피 남아두니까 말이야 아 나 솔라에센스 아이 이것도 사면되겠다 근데 만들까 그냥? 만들지 뭐 아냐아냐 이리듬바 아니 저기 이리듬 반지 만들때 뭐 들어가지않나?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리듬 반지 만들때 들어가서 다 팔자 앵간한거 뭐야 이거 뭐야 지저분해 아유 뭐야 뭐야 비켜 얘들아 여기 이거 스프링클로 써 물 마실때 써 물 마실때 약수야 약수 약수물 지하수 일단 지하수 좋아할겁니다 아비길 자자 아 자자고 아유 말도 안돼 어쩔 땐 말 걸어지는데 어쩔 땐 말 안 걸어지네 이것을 진짜 느긋하게 해야되는거는 그래요 아니 느긋하게 해야되는건 있어 왜이래 그리고 여러분 티비 꼭보세요 티비 내가 티비 놓쳐가지고 손해본게 좀 많아 특히 음식 레시티같은거는 좀 많이 놓쳤지 나 할거 없지않냐 이제 그냥 농작물 자라나는거 나 슬슬 볼까나 아아 나 이거 이게 아비게일이 이게 채취를 안하네 다 완성되어있는걸로 이런거 상자에다 넣으라고 시키면 시키 시키는대로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딱 넓히는거 어 딱 넓히고 인부고용하기 이런거 이게 아주 비 아주 크게 가야돼 이거는 거의 그 농부에서 아예 그냥 CEO 되는걸로 그렇게 괜찮을거 같아 나쁘지않아 거의 그니까 농부에서 농장주가 되는거야 농부에서 농장주 그정도는 돼야되지않겠어? 농장 시뮬레이터 그럼 괜찮잖아 나 메가봄 좀 사러가야겠다 아 턴니하네 개비싸네 콕콕콕콕 85개정도면 되겠죠? 음 좀 적나? 집에 가야지 에헴 여보 나왔어? 음 좋은걸 팔더라고 그래서 그때 테스트좀 해볼라고 랄랄라 시럽도 다 필요없어 이제 다 부질없는짓이야 음 도끼 먹었지 어 뭐야 어이씨 뭐야 두방이야 하나 둘 와 미쳤는데? 이거 메가봄 쓸 이유가 있어요 네 메가봄 있습니다 설령 설령 도끼 한방에 나무 열그루가 썰어져도 도 도 쓸 이유가 있죠 한자리다 한자리다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나무는 이렇게 채취하는거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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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지 요런거는 이제 살살 이런거 요런거 요런거 살살 이렇게 해주는거고 내가 부미거든 체락 달았어? 달았으면 피자먹어? 그러면 밥이 없으면 피자를 먹으면 되는거지 이게 붐이지 응? 빅 넷 뭐야 네 아니야 넷 넷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.